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국어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홍길동 읽기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 번째고요. 열장이고요. 제목은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제목은 우리 국어시간의 고전읽기 춤추는 솜의 바람을 따라 휘날리니입니다. 자, 열.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세월은 물과 같이 흘러갔다. 어느 날 길동은 달빛을 즐기며 서성거리다가 문득 천문을 살폈다. 하늘에는 아버지 홍대감이 곧 돌아가실 징조가 뚜렷하게 서려있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길게 통곡하는 길동의 모습을 보고 부인 백씨가 놀라 물었다. 난군께서는 평생 슬퍼하시는 일이 없더니 오늘 무슨 일로 눈물을 흘리십니까? 길동이 탄식하며 말했다. 나는 천하의 부료자요. 나는 원래 이곳 사람이 아니라 조선국 홍승상의 서자라오. 집안의 천대가 심하고 조정에도 참여하지 못하므로 장부로서 울적한 마음을 참지 못해 부모님을 하직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부모의 안부를 늘 염려하고 있었는데 오늘 하늘의 운수를 살피니 부친께서 머지않아 돌아가실 것이 틀림없구려. 내 몸이 말리밖에 있는 터라 부친 생전에 못 배울 것이 너무 슬프오. 길동의 말을 들은 백씨는 그 근본을 감추지 아니하니 장부로다 하며 내심 탐복하고 또한 슬퍼하는 길동을 따뜻하게 위로하였다. 이후 길동은 군사를 거느리고 일봉산에 들어가 산세를 살펴 명당을 찾은 뒤 나를 가려 작업을 시작했다. 좌우의 골짜기와 묘를 왕의 능처럼 꾸미고 돌아와 모든 군사를 불러발했다. 내가 이제 조선에 잠시 나가보려 한다. 너희들은 모월 모일 큰 배를 한 척 준비하여 조선국 서강에 와서 기다려라. 내가 부모님을 모셔올 것이니 미리 알아서 준비해두거라. 길동은 새 부인에게 하직한 후 작은 배를 타고 급히 조선으로 하향했다. 한편 홍대감은 아흔 살이 되던 해에 병을 얻었다. 9월 보름 날 병이 더욱 깊어가는 것을 깨달은 대감이 부인과 장남 기련을 불렀다. 이제 내 나이 90이니 오늘 죽는다 해도 무슨 한이 있겠는가. 다만 길동이가 눈에 밟히는구나. 길동이 비록 천첩소생이나 나의 핏줄인데 한 번 집을 나간 후에 생사도 알지 못한 채 임종을 맞을 듯하다. 이 어찌 슬프지 않겠느냐. 바라건대 내가 죽은 후에라도 길동의 어미를 편히 대접하라. 또한 길동이가 돌아오더라도 천비소생으로 알지 말고 한 배에 선한 형제같이 대하도록 하라. 또 길동의 어미를 불러 가까이 앉으라 하고는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길동이 나간 후에 소식이 끊어져서 아직까지도 생사를 모르고 있구나. 나의 그리움도 이다지 간절한데 네 마음이야 오죽할까. 길동이는 예사인물이 아니니 만일 살아있으면 너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부디 몸을 잘 살펴서 지내라. 내가 황천으로 간다 해도 너희를 잊지 않으리라. 이 말을 마지막으로 대감은 세상을 떠났다. 부인이 기절하고 여기저기서 통곡성이 터져나왔다. 기련도 슬픈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여 눈물을 비워듯 틀리는 한편 어머니를 붙도고 위로하여 진정시켰다. 그런 다음 초상 제사를 예로써 극진히 차렸다. 길동의 어미는 자식 생각까지 겹쳐 더욱 서럽게 울어대니 그 가련한 모습은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기련은 명산을 구하여 대감의 시신을 안장하고자 지간을 여러 명 풀었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 근심에 빠졌다. 하루는 하인이 들어와 말했다. 문 밖에 어떤 중이와 조문하겠다고 합니다. 기련이 계상이 여겨 들어오라 했더니 그 중이 들어와 조문을 하고는 엎드려서 서럽게 울어댔다. 모든 사람이 의아해하자 기련이 중에게 물었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친히 지낸 중이업건을 어떤 분위기를 이토록 애통해 하시는고 그제야 중이 넓은 책모자를 벗었다. 형님께서 어찌 소재를 모르시나이까. 그 중은 다름 아닌 길동이었다. 기련은 크게 놀라 반기며 길동을 얼싸 안고 눈물을 흘렸다. 내당으로 들어가 대감 부인께 아래니 부인 역시 무척 반가워하였다. 부인이 길동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네가 어려서 집을 떠나 이제야 돌아오다니. 닌 일을 생각하면 도리어 부끄럽구나. 그 사이 종적을 아주 끊고 어디에 갔더냐. 대감이 너를 잊지 못하고 떠나시면서 여차저차하게 유언을 남기셨다. 죽기 직전까지 너를 보고 싶어 하셨는데 결국 생전에 만나뵙지 못하구나. 어찌 원통하지 아니하랴. 부인은 곧장 길동의 어미 춘섬을 불렀다. 춘섬은 길동이 왔다는 소식에 헐레벗떡 달려왔다. 이었고 모자가 서로 해우하니 실로 긴 이별 뒤의 만남이었기에 둘 다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 길동이 부인과 모친을 위로한 후 형에게 말했다. 소재가 그간 산중에 숨어 살면서 지리를 익혀 부친의 맷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미 잡아놓은 터가 있어옵니까? 기련이 이 말을 듣고 무척 반가워하였다. 날이 새면 길동이 전한 곳을 찾기로 하고 형제는 밤늦도록 정담을 나누었다. 길동이 형을 모시고 나서 이었고 한 곳에 이르렀다. 이곳이 제가 정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겹겹이 쌓인 돌산이 험악하고 질비해한 옛 무덤이 수없이 많은 땅이었다. 기련은 내심 불만스러웠다. 너의 높은 소견은 알지 못하겠지만 내 마음에는 들지 않는구나. 다른 땅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길동이 거짓으로 탄식하며 말했다. 이 땅이 보기엔 이렇지만 여러 대에 걸쳐 장수와 재상이 날 땅입니다. 허나 형님의 생각이 그러하다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겠지요. 길동은 갑자기 도끼를 들어 땅을 쪼개었다. 그러자 그곳에서 오색 기운이 일어나며 푸른 학 한 쌍이 푸드득 날아갔다. 그 모습을 본 기련이 크게 뉘우치며 길동의 손을 잡고 말했다. 시원찮은 형이 생각 때문에 참으로 훌륭한 땅을 잃었구나. 어찌 아깝지 않으랴. 이제 그 상스러운 기운이 새버렸으니 소용이 없을 터이다. 길동아 다른 곳은 없느냐? 길동이 대답했다. 한 곳이 있는데 여기서 수만리나 떨어져 있어 그것이 엄려스럽습니다. 수만리가 떨어져 있어도 부친께서 편히 쉴 땅이라면 상관하지 않겠다. 형제가 집으로 와서 대감 부인에게 그 같은 이야기를 전했다. 부인도 아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았으나 길동을 믿고 허락하였다. 제도로 떠나기 전날 밤 길동은 부인의 차다가 또다시 부탁을 드렸다. 소자가 돌아와서 모자의 정도 다 나누지 못하고 떠나게 되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3년의 탈산까지 부친 영전에 아침 저녁 음식을 올리려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길에 저희 어머니와 함께 가면 어떨까 합니다.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 뜻대로 해라. 나는 그저 너만 믿는다. 부디 대감을 편안히 모셔주길 바란다. 다음날 새벽이 밝자마자 길동은 어미와 형을 모시고 출발하였다. 서강에 이르니 전에 일러둔 대로 큰 배 한 척이 대기하고 있었다. 관을 배에 싣고 짐 나르는 하인들을 다 보낸 후 형과 어미를 모시고 바다로 배를 저어 나갔다. 며칠에 향해 끝에 일행은 제도에 이르렀다. 도착하자마자 시신을 대청 위에 모셔놓고 나를 가려 일봉산에 올라가 장례를 치렀다. 그 묘와 장례 절차는 왕의 그것과 다름이 없었다. 기련은 너무 분해 넘친다는 생각이 들어 못내 부담스러웠다. 형의 이런 눈치를 짐작하고 길동이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조선 사람이 출입하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자식 되는 자가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데 죄가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친을 안장한 지 며칠이 지나 형 기련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길동이 길 떠날 준비를 해주고는 형에게 이별을 고하였다. 이제 형님을 다시 뵐 날이 막연합니다. 제 어머니는 이곳에서 오셨으므로 차마 헤어질 수 없사오니 제가 모시겠습니다. 또한 부친 역시 생전의 형님이 모셨으니 이제 재산은 소재가 받아들여서 불효한 채를 만분의 일이라마 덜까 하옵니다. 길동과 길동은 함께 산소에 올라 부친께 하직하고 내려와 이별을 하였다. 서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못내 아쉬워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물을 자아냈다. 작은 배 한 척을 재촉하여 고국을 향해 출발하려 할 때 기련이 길동의 손을 굳게 잡았다. 슬프구나 길동아 이 이별이 언제까지 있는고 너는 나의 마음을 살펴 내 생전에 부친 묘소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여라. 말을 마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 오깃을 적셨다. 길동 또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헌님께서는 고국에 돌아가 부인을 모시고 만수무강하셔서 다시베 길리약은 정하지 못하겠사옵니다. 저의 형제가 무슨 운명을 타고 났는지 남북 수천리에 나뉘어져서 다정하게 이불을 같이 덮을 수도 없고 오손도손 나란히 앉아서 서로 도울 수도 없사옵니다. 속절없이 북으로 가는 기러기를 탄식하며 동으로 흐르는 물을 바라볼 따름입니다. 생사를 예측할 수 없는 이별 앞에 가슴이 아프기는 형님과 제가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찰석같은 마음인들 어찌 견디겠습니까? 이별의 마음 저 역시 찢어집니다. 두 줄기의 눈물이 말소리를 따라 떨어지니 진실로 상심에 찬 한마디였다. 강물이 이들을 위하여 소리를 그치고 가던 구름도 잠시 멈춰선듯했다. 차마 서로 떠날 수가 없어 한참을 서있다가 이윽고 슬픔을 억누르며 서로를 위로했다. 기려는 배를 띄어 조선으로 떠났다. 고국이 돌아와 모부인을 뵙고 산소에 관한 일을 비롯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니 부인도 크게 감탄했다. 열하나, 율도국을 정벌하다. 형과 이별한 후 길동은 3년상을 극진히 치르고 더욱 열심히 제도를 다실화다. 군사들을 동원하여 농업에 힘쓰고 군법을 철저히 시행하였다. 양식은 점점 넉넉해지고 수만 군사들의 무예와 군법은 천하에서 제일이었다. 이때 이웃나라 율도국의 왕이 나라의 일에는 힘쓰지 않고 주색에 빠져 지내고 있었다. 자연이 조정에는 간신들이 들끓었으며 율도국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아우성 치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일찍이 율도국을 눈여겨보았던 길동은 이곳을 쳐 무고한 백성들을 구해내기로 마음먹었다. 모든 군사들은 한데 모아놓고 이에 대해 의논했다. 우리가 어찌 이 섬만 지키면서 세월을 헤아리고 있겠는가. 지금 이웃나라 율도국의 민심이 흉흉하고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구나. 이에 율도국을 치자고 하니 각자의 의견을 어떠한가. 길동의 제안에 모든 군사들은 일제히 환영을 했다. 길동은 즉시 나를 잡아 출병하였다. 세 사람의 호걸로 성봉잠을 잇삽고 김인수를 후군장에 명하는 한편 스스로는 대원수가 되어 진령을 총괄하였다. 말을 탄 기병이 오천명이고 벼병이 이반명이나 되었다. 징소리 북소리며 군사들의 고함소리에 강산이 진동하였고 깃발과 창칼은 해와 달을 가리였다. 길동은 군사를 재촉하여 율도국으로 돌진해 나갔다. 하늘을 찌르는 듯한 기세에 놀라 율도국의 장수들은 항전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오히려 환영하듯 문을 열어 황복하였다. 길동의 군대는 몇 달 만에 어렵지 않게 70여 성을 정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홍장군의 위험은 율도국 전역에 울려퍼졌다. 지방의 성들을 모조리 꺾은 부대는 이었고 수도에 다다랐다. 길동은 수도의 50리 밖에 진을 치고 율도왕에게 경문을 보내 항복을 권했다. 의병장 홍길동은 율도의 왕에게 그로를 전하로라. 물은 나라는 한 사람이 오래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까닥으로 은나라의 시조 탕왕은 하나라의 걸왕을 내쫓고 주나라의 시조 무왕은 은나라의 주왕을 쳐서 천하를 통일하니 이는 다 백성을 위하여 어려운 시대를 평정하는 바라. 이제 의병 20만을 거느려 70여 성을 항복받고 여기에 이르렀도다. 그대가 생각하기에 쌀 만하거든 싸우고 힘이 없거든 일찍 항복하여 천명을 숭숭이 받아들라. 백성을 위하여 바로 항복하겠다면 한 지방에 버스를 맡겨 조정을 망하지 않게 하겠노라. 율도국의 왕은 난데없이 도적이 터들어와 도성에까지 이르렀다는 소식에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몰랐다. 뜻밖의 사태의 신하들 또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갑자기 항복을 요구하는 글이 들어오니 온 조정의 신하들은 그저 우왕좌왕 할 뿐이었다. 율도국의 장화는 온통 술렁거렸다. 여러 신하들이 율도왕에게 아뢰었다. 이제 도적의 기세를 막기 어려울 듯 합니다. 맞서 싸우는 것은 포기하고 도성을 굳게 지키려면서 기병을 보내 군수품과 군량을 나르는 길을 막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군수품과 군량이 없으면 적은 싸우지도 못하고 물러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몇 달 안에 적장의 머리를 베어 성문에 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나름대로 계책을 짜고 있던 중 수문장이 급히 들어왔 아뢰었다. 적병이 벌써 도성 심리밖에 진을 쳤습니다. 수문장의 말에 놀란 신하들이 엎드려 아뢰었다. 형사가 매우 급박해졌습니다. 적의 기세로 보건 뒤 급히 적장에게 항복 문서를 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하옵니다. 백성의 재물과 군사들의 생명을 하나라도 더 지켜주는 것이 대왕께서 마지막으로 베풀 수 있는 성은일 것입니다. 속히 결단하옵소서. 율도왕은 신하들의 말에 크게 노하였다. 적이 성 앞에 이마였거늘 어찌야 앉아서 기다리란 말인가. 나라가 망하면 내 몸이 돌아갈 데가 없고 죽어 묻힐 땅도 없느니라. 내 적으로 더불어 사생을 결단하리라. 그러고는 잘 훈련된 병사 십만을 뽑아 몸소 대장이 되어 군사를 재촉해 출병하였다. 한 곳에 다다라 속수를 막고 진을 치고 적병을 기다렸다. 이때의 길동은 지형을 샅샅이 염탐한 후에 장수들과 전략을 의논하였다. 내일 정오쯤 율도왕을 생포할 것이다. 각별히 군령을 엄수하라. 그러고는 세 호걸에게 각자의 임무를 맡기며 명령을 하였다. 그대들은 군사 오천명을 거느리고 관문의 남종에 매복해 있다가 신호가 떨어지면 여차저차 하라. 좌선봉 맹춘. 그대는 용맹한 기병 오천을 물고 율도왕과 싸우다가 거짓 패배하는 채 하면서 왕을 유인해 달아나라. 그러다가 뒤쫓던 병사들이 관문을 어귀에 들어오게든 이리이리 하라. 나머지 장수들에게도 또 각각의 임무를 전달한 뒤 흰 소의 꼬리로 만든 대장깃발을 황금도끼를 장수에게 주었다. 이튿날 새벽 길동은 한 구대의 군사를 거느리고 율도왕의 진을 향해 크게 외쳤다. 무도한 율도왕은 들어라. 그대가 주 세계에 빠져 신하들의 충원을 듣지 않고 무죄한 백성들을 살해하니 이는 왕의 도리가 아니다. 하늘이 어찌 그냥 들 수 있겠는가. 이런 이유로 내 일병을 일으켜 여기에 이르렀느니 빨리 나와 항복하여 백성을 구하라. 길동의 말을 들은 왕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말을 타고 쌍검을 들어 길동을 향해 돌진하여 일대접전을 벌였다. 세 차례 정도 맞붙어 싸우다가 길동은 거짓으로 피하여 달아나버렸다. 뒤이어 맹춘이 나서서 그 길을 막고 대장깃발을 앞세운 뒤 율도왕을 향해 외쳤다. 어리석은 율도왕아 네가 감히 천명에 거한 거 하는가. 내가 나를 대적할 재주가 있거든 빨리 나와 승패를 가르자. 맹춘은 무서운 기세로 적을 향해 세차게 돌진하며 힘을 과신했다. 적진에서는 선봉장 한석이 맹춘의 소리에 답을 하며 말을 달려놨다. 너희는 어떠한 도적이기에 임금의 위험도 모르고 태평시절을 소란케 하느냐. 오늘 너희를 사로잡아 민심을 안정시키리라. 한석 역시 무서운 기세로 맹춘을 향해 달려들어 맞붙어 싸우다가 그러나 몇 번을 걸어보지도 못한 채 맹춘의 칼이 번쩍 비를 일으키더니 한석의 머리가 땅에 이뤄졌다. 맹춘의 소리, 맹춘이 소리쳤다. 율도왕은 재없는 장수와 병졸들을 상의하게 하지 말고 얼른 나와 항복하라. 그리하여 남은 목숨을 보존하도록 해라. 선봉장이 죽자 율도왕의 분노는 크게 달했다. 구름부니 갑옷을 입고 구리로 만든 투구를 쓰고 왼손에는 방청극이라는 창을 들고 천리말을 재촉해서 맹춘에게 달라들었다. 이 도적놈아 잔말 말고 내 창을 받아라. 연함은 번의 집점 끝에서 맹춘이 패해하는 채하며 말머리를 돌려 간문 있는 쪽으로 달아났다. 적장은 달아나지 말고 말에서 내려 항복하여라. 율도왕은 말을 재촉하여 맹춘을 따라가며 외쳤다. 맹춘은 무기도 버리고 골짜기로 달아나 버렸다. 무슨 계략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잠시 의심하였지만 니까진 놈이 개교를 부린들 내 어찌 겁을 내리요? 하며 군사를 더욱 빠르게 출격했다. 이때 높은 곳에서 상황을 살피던 길동의 눈에 율도의 왕이 간문으로 들어선 것이 보였다. 길동은 그 즉시 병사 오천을 불러내어 대군과 합세시켰다. 그들의 시커먼 팔진을 치고 적군이 들어올 때마다 팔진을 펼치고 적군이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만들었다. 율도왕이 적장을 쫓아 골짜기에 들어섰는데 갑자기 포를 쏘으며 나가라며 사방에 있던 복병이 합세했다. 그 세력은 마치 거센 비바람과도 같았다. 실생활이 상황이 이렇게 되자 빌리로서 율도왕은 계략에 빠져든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싸울 의지도 없는지라 군사를 불러 돌려 후회밖에 할 수 없었다. 말을 들어도 도망가려 가다가 진열장 어기에 다다랐다. 그러나 그곳에는 길동의 병사들이 이미 길을 막아 지내치고 있었다. 항복하라는 소리에 천지가 천둥하였다. 율도왕 팀이 죽은 월요일 잠시 딴소리 했네요. 율도왕이 죽을 힘을 다하여 진영의 문을 해치고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내성 병력이 진동하여 한치 앞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모든 군사들이 우왕좌왕하며 갈 곳을 몰라 헤매고 있었다. 길동은 병사들을 불러내어 적장과 군조를 일시에 결박하였다. 율도왕이 어쩔 줄 모르고 발벼둥 쳤지만 유명한 팔진을 벗어날 길은 없었다. 혼자 몸으로 마란피를 타고 창 한 자루를 든 채 이리저리 뛰고 하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했다. 길동이 여러 장수에게 호령하였다. 율도왕을 생포하라. 길동의 명롱 소리가 추상같이 울려왔다. 율도왕이 두려움에 떨며 사망을 살폈지만 군사가 하나도 따르지 않았다. 내 남을 가볍게 여겨 이런 화를 만났으니 누구를 하나리오. 더 이상 어쩔 수 없음을 깨달은 왕은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선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길동은 군사를 거느리고 승정고를 울리며 도성으로 들어갔다. 음식을 베풀어 군사를 위로한 후에 지극한 예를 갖추어 율도왕의 장례를 지내주었다. 도성에 남아있던 율도왕의 장남은 이 소식을 듣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다가 이어 자결하였다. 율도국의 모든 신하들도 어쩔 수 없이 항복하였다. 율도왕의 아들 또한 왕과 같은 예우로 장례를 치내어주었다. 길동은 백성을 위하여 민심을 안전시키고 옥을 열어 죄인을 풀어주었다. 또한 창고를 열어 백성을 구요를 하니 길동을 칭송하는 말이 곡곡 방방곡곡으로 울러 퍼졌다. 열둘 태평성대를 이루다. 길동은 나를 가려 율도국의 왕위에 올렸다. 돌아가신 아버지 홍수상을 추존하여 태조대왕이라고 하였고 그 능을 현덕능이라고 하였다. 모친은 대왕 대비로 모셨으며 이내 백시를 중전으로 장비백룡을 부원군으로 두 첩을 정숙비로 봉했다. 또 세호거를 대삼아 대장군으로 임명해 군사를 통솔하게 하고 김인수는 청주절도사 맹춘은 부원수로 임명하였다. 그 나머지 모든 장수들에게는 차례로 상을 내리니 단 한 사람도 원통하다고 말하는 이가 없었다. 세 왕이 왕위에 오른 후에 시절은 태평하고 풍년이 들며 백성들은 편안하여 사방위에 일이 없었다. 또한 교화가 크게 행해져서 백성들이 길에 물건을 떨어져도 주워가지 않을 정도였다. 세월은 태평으로 흘렀다. 오랜 세월이 지나 어느 날 왕의 어머니인 대왕 대비가 돌아가셨다. 왕이 못내 슬퍼하며 예의를 다해 장사를 지르고 태조대왕을 모신 현덕능에 함께 안장하였다. 왕의 지극한 효성에 백상과 신하들은 모두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왕에게는 아들 셋과 딱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큰아들이 항의 아버지의 풍무와 태도를 닮아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존경하였다. 황은 그들을 태자로 봉하였다. 어느 날 율동왕 홍길동은 왕자에서 물러나기로 마음먹었다. 왕이를 태자에게 물러주며 모든 고을에 대사멸령을 내렸다. 그러고는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큰 잔치를 베풀어 온 백성이 함께 즐겼다. 이때 왕의 나이는 72이었다. 왕은 술을 마시고 반쯤 취한 채 후에 칼을 지고 한바탕 춤을 치며 노래했다. 칼을 잡고 오른쪽에 비꼈어니 남쪽에 큰 바다가 몇 말리요. 대붕이 헐헐헐 나니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도다. 춤추는 솜에 바람을 따라 휘날리니 해 뜨느니 동쪽이오 해지느니 서쪽이로다. 어지러운 세상을 평정하고 태평세월 이루니 상서로운 구름이 일어나고 상서로운 별이 비치더라. 용맹한 잔수들이 사방을 지키고 있으니 도적의 극경을 엿볼 수도 없도다. 도성 상신리 밖에는 월령산이라는 산 하나가 있었다. 이곳에는 옛부터 신선히 돌을 닦던 자취가 뚜렷하게 남아있었다. 중국인의 갈흥이라는 사람이 연단수를 닦던 부엌이 있었고 중국의 하마고 선녀가 승천하던 바위도 있었다. 그곳에는 기이한 화초가 항상 피어있었고 구름은 언제나 한가로이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월령산의 산수를 무척이나 사랑한 왕은 태자에게 왕위를 물려둔 뒤 중정과 함께 이곳으로 들어갔다. 신선 적송자를 따라 놀자고 하여 산중에 삼각 누각을 짓고 중정과 더불어 여생을 보냈다. 곡식은 일제 가까이 하지 않은 채 친지의 전기를 마시면서 선도를 배웠다. 왕위에 오른 태자는 한 달에 세 번씩 산을 올라와 대왕과 모비 앞에 문안을 들였다. 어느 날이었다. 내성 병력에 천지를 진동하고 오색구름이 영월산을 휘감았다. 이었고 우레 소리가 거치더니 하늘이 맑게 개이며 신악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다. 이후 대왕과 대왕 모비는 자취도 감추지 않은 채 사라져버렸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급히 월령산에 돌아갔지만 종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왕은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 하늘을 향해 부모님을 무수히 부르며 먹노아 놀았다. 시신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위패만으로 장사를 치르고 대왕과 모비를 험덕능에 모시었다. 우리 대왕은 손도를 닦아 백일 신청하셨다는 이야기가 백성들 사이에서 떠들렸다. 이후로는 새 왕이 새 백성을 더욱 사랑하여 덕으로 정치를 베푸니 온 나라가 태평하여 격량과 소리가 곳곳에 들려왔다. 한편 조선에 있는 대부인의 말년에 들어가시었다. 장남 기련이 예절을 극진하여 선산의 남은 기슭을 안장하고 3년간 창을 질었다. 이후 기련이 조정에 들어가서 집권을 하며 벼슬은 높아져만 갔다. 한림학사 대관을 거쳐 계속 승진하여 병조 조랑에서 홍보관 교류와 수탄압을 겸하였다. 이렇게 복을 받아 삼정승과 육판설을 지내니 그 영화로움은 나라에 비길 자가 없었다. 그러나 기련은 생을 마지막으로 한시도 슬플 시간 없이 살아야 했다. 아름답구나 길동이 행한 일이여 제 뜻을 다 이룬 장부로다. 비록 천한 어미 몸에서 태어났으니 가슴 속에 쌓인 원안을 풀어버리고 효도와 우애를 온전히 갖추어 한 몸의 온수를 흔쾌히 이루어내었다. 이는 망고의 드문 일기에 남겨 후세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일레나 중간중간 선생님이 이상하게 읽은 부분도 읽고 하는데요. 읽으면서도 약간 졸린데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겠어요. 그쵸? 그래도 마지막 수업이니까 열심히 듣고 들었던 거 간단하게 여러분이 공책에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